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.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.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. 세미안 BBS가 6월 2일 수요일부터 6월 6일 주일까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. Treasure! 이번 BBS를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합니다. I am a treasure!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등록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 I am a treasure! 5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상반기 목자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.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불어온 은혜를 기억하며 목자 수련회를 통해 목장이 리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번 여름 난민성교가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포트워스 난민아파트에서 진행됩니다. 난민어린이 BBS와 유스미니스트리로 섬길 난민성교 엠베서더 발런티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세미안 서머스쿨이 세미안교회 현장에서 진행됩니다. 대상 및 기간을 확인하셔서 현장 등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를 위해 교사 및 키친스태프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되시기 바랍니다.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안교회입니다.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안교회입니다.